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3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언락코어 강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쌤이 여러분한테 우리 커리큘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언락코어 강의가 8월달쯤에 이제 개강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할게. 우선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우선 사과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쌤이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코어 강의가 원래는 그냥 개념의 킬러 주제들, 킬러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개념하고 문제풀이하는 그런 컨셉으로 쌤이 만든 거야. 그런데 쌤이 이 코어 강의를 굉장히 잘, 좋은 걸로 최선으로 전달을 하고 싶어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 왜냐하면 쌤이 올류베이직과 하이스토리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죠. 모든 개념을 다 설명했는데 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실전이라고 해서 갖고 와서 반복하고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쌤이 혼자서 그걸 엄청 고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쌤이하고 마주보고 시간이 가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복습시켜주고 하는 거지만 우리 영상에 찍혀져 있는 거잖아. 그치. 강의에 올류베이직에 엄청 상세하게 다 설명을 했는데 또 해.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없겠다. 이거 뭐 그냥 반복 강의지. 그럼 그거 보면 되지. 이걸 왜 또 찍어? 약간 왜 해? 이렇게 돼서 쌤 느낌에는 약간 강의를 위한 강의가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걸 조금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진짜 필요한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정말 그럼 핵심적인 게 뭐지? 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생명과학에 필요한 개념은 올류베이직에 다 있고 기출문제 최근 5년치 엄청 상세하게 쌤이 찍어놨잖아. 한 문제를 3개의 풀이법으로 풀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하이스토리 찍어놨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실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코어 강의가 이렇게 개강이 된 거고요. 이 코어 강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이제 이게 9월 20일 언저리 지금 한 2, 3일 되는 것 같아. 날짜 감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쯤 찍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코어 강의라고 하는 건 생명과학 책에 있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안정적인 1등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정해진 시간에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강의구나 라는 거 우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이 코어 강의의 목적을 쌤이 잠깐 적어봤는데 이거야. 모든 강의가 다 그렇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지 뭐냐면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치? 간혹 가다가 쌤이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학생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돼.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3등급이 목표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 근데 3등급, 쌤이 이제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3등급을 목표로 하면 3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 3등급을 목표로 하면 4, 5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시작했든 아니면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을 했든 아니면 처음 해서 킬러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안 했든 목표를 1등급으로 가야 돼. 1등급으로 잡아놓고 공부를 그에 맞춰서 빡세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등급을 목표로 할게요. 그 말은 조금 힘들 때는 힘든 건 좀 빼고 쉬운 걸로 가야 돼.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쌤이 얘기해 주는 거야. 항상 모든 우리의 강의의 목표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의 목표 자체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야 그리고 문제 풀이의 전략이나 원리들을 배우는 이유도 일관된 풀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풀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또 조건이 있으면 조건 다 써보고 우리 학생들의 표현으로 녹아다 엄청 해가지고 답 찾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일관된 풀이로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코어 강의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강의가 그렇고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저렇게 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주제들 막 설명할 건데 그 주제들 들어보면 쌤의 고민도 또 엄청 많이 녹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 실전 문제풀이의 원리 그리고 이제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하자 이거야 해서 이 코어 강의는 여러분 교과에 있고 쌤이 영상으로 다 찍어놨고 문제풀이한 거를 다시 한 번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만점을 위해서 타당하겠다. 실전에서는 시간 분배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킬러별로 어떻게 유형이 있을 거고 그 유형별로 우리가 이제 무언가 접근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보시면 느낌의 다시 점검이라고 했잖아. 지금 시즌에 또 우리 공부를 다 열심히 한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코어 강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 안 되지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들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조금 수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 이거 완전 새로운 건데 어 이거 완전 모르던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점검하는 거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생님하고 한 번 소통해보고 그런 시간이구나. 또 이제 킬러의 유형별 접근에 대해서 또 이제 소통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3학년도 언락코어는 어떤 주제들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첫 번째 유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1강이고요. 이게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이렇게 갈 거고 총 6강으로 돼서 한 강당 20분에서 30분 내외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교재를 살 필요가 없어. 이건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필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점검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유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할 건데 저 강의에 우선 포인트를 잠깐 얘기하면 유전은 사실 유형이 엄청 많지요. 뭐 벅 대립도 있고 단 대립도 있고 다인자도 있고 뭐 그게 통합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계도로 나오기도 하고 돌연변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치? 이게 지금 사람의 유전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할 때 문제가 쫙 있을 거야. 그럼 이제 그 문제들 마다마다 막 규칙을 써서 법칙을 써서 막 이렇게 푼다라고 해서 그게 만약에 자기한테 익숙했고 그걸로 일관되게 다 맞힐 수 있으면 저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신이 푸는데 아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이게 되는 건가? 이런 식의 고민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 선생님이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네가 한번 연습을 해봐야 이 문제들이건 다른 문제들이건 같이 풀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상담해주고 설명해주는 얘기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유전됐는데요. 유전 다 알겠습니다. 저는 규칙 쓰면 되죠. 뭐 이렇게 규칙이 많아도 그거 쓸 수 있고요. 적어도 쓸 수 있고요. 일관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트지. 그치? 그런 베스트의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저거는 어떤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패스를 해도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우의 수를 줄여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전에 대한 얘기야. 실전의 접근법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간략하게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너는 어떤 걸 선택해? 선택해서 문제를 풀래? 라고 하는 방식을 소개할 거고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 아시겠죠? 이거는 그런 거구나. 내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출발점 찾기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염색체별로 판단하자라고 하는 건 연관이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때 유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어떤 형태가 있고 왜 저렇게 봐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유전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본질에서 조금 더 가면 이렇게 가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어. 저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쓰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 응용되고 복잡한 것에서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복잡해지면 뭔가 다른 걸 쓰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소개할 거고. 킬러 유형별 접근 전략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예를 들어 가계도 문제가 있을 때 가계도만 나와 있다면 어떻게 갈 것인지 가계도에 어떤 우리가 배운 가계도의 13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가계도의 13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접근 방식이지 그 13가지 규칙을 활용한 문제들은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이 가계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규칙을 쓰는 문제도 아니고 출제 선생님들이 조건을 막 심어놓은 경우들이 있어. 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가 대표적이죠. 6월 17번 문제가 어쨌든 그런 식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유전의 관통 원리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세포분열 그럼 분열을 그냥 배울 거야. 그럼 그 분열 안에는 지원기 분열 과정 중에 여러 세포 문제가 있을 거고 한계체 여러 세포 문제가 있을 거고 염색체 유전자 유무 문제가 있을 거고 DNA 상대랑 표 분석이나 그래프 분석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세포분열 파트에서 배우죠. 그리고 사람의 유전 배우고 한참 뛰었다가 돌연변이를 배웁니다. 그때 여기에 쓰인 주제들이 이렇게 다시 건너뛰어서 나와. 돌연변이를 새롭게 공부해.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정상 유전 이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이상이 생긴 게 돌연변이 이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상세포분열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의 유전을 다 배우고 돌연변이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섹터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에는 DNA 상대량 표가 정상으로 나왔다가 어느 날에는 DNA 상대량 표가 돌연변이로 나옵니다. 22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개체 세포 2개 또 다른 개체 세포 2개 세포 4개가 정상으로 나왔죠. 그 DNA 상대량 표가 살짝 응용돼서 어떤 개체 거 3개 다른 개체 거 3개에서 6개가 돌연변이로 나오는 형태는 똑같아요. ㄱ, ㄴ, ㄷ은 0, 1, 2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거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는 정상유전이고 하나는 돌연변이야. 그럼 이거는 정상 파트에서 배우고 이거는 돌연변인 파트에서 배우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분열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공부하고 나서 이게 뭔가 안 되거나 되거나 했을 때 상황들을 판단하는 거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돌연변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배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배웠으니까 DNA 상대량 조합이 이렇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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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해서 하나의 주제들로 관통되는 원리들을 소개한 다음에 그 내용에 해당하는 세트 문제들을 한 두 세트 정도를 선생님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쓰이는 문제들도 선생님이 결론은 다 하이스토리, 또 이베스트 또 거기서 다 풀어놨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간략하게 원리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최후의 필살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알려줬더니 요런 정확한 풀이를 안 하고 있을게 이렇게 찍기만 하더라. 자, 봐봐. 최후의 필살기야. 30초 안에 킬러 답 찾기. 찾기? 찍기지. 30초 안에 킬러를 풀어. 찍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1분, 1분 반 이렇게 남아있는데 킬러 문제 뭐 물론 여러분 그렇진 않겠으나 시험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경우들에 맞닥뜨리게 되잖아. 그쵸? 그랬을 때 요기에서 이제 1분 30초 안에 그래도 좀 타당하게 찍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후의 필살기 30초 안에 킬러 답을 찾아보자. 답을 찍어보자. 라고 하는 이 찍기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고 요거에 대한 예시는요. 기니대로 돼 있는 문제에서는 출제자의 심리를 활용한 찍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학도 되고요. 화학도 되고요. 물리도 되고요. 지구학도 되고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찍기잖아. 찍기. 안 되는 때도 있으나 될 때가 조금 더 많아서 급박할 때 아주 마지막에 터무니없는 건 찍지 말고 그래도 요중에서 찍자라고 하는 소개를 요렇게 한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여섯강으로 우리 이제 코어 강의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당 20분 30분 내외라고 샘이 얘기를 했으나 또 이제 하다보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 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1강 유전의 본질에서 샘이 이제 이 코어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만나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면 우리의 목적은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1강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괜찮죠? 수고하셨고요. 1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